락할 줄 알았음? 그걸 믿었음? 대갑 죽을 거임 운빨 존나 깨 말 거임 운빨 존나 착실하게 게임하지 않겠다 대참다 나이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착실하게 살걸. 착실하게 살걸. 착실하게 엘리트 잡을걸. 착실하게 살걸. 착실하게 살걸. 착실하게 살걸. 꺼져. 마이웨이. 나가내기를 간다. 가지도 날 막을 순 없다. 착실하게 살걸. 착실하게 살걸. 착실한 것. 착실하게 살구. 몸박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면 조는거지 이미 이건 각오했어 아니면 저거 광란이라도 나오면 상점은 돈이 없잖아요 돈 없지 힘 15 됐어 지나치게 강해진 덕벌레 천둥 충격파 돌진 아 아 아 근데 또 보스가 변실로 보셔요 수비만 해도 이길 수가 있어 아 조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해도 서순이 된다는 기적의 공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박채기만 주자. 박채기만 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채기만 주자. 박채기만 주자. 박채기만 주자. 차강주자. 잡았다. 잡았다. 힘 1위라도 있으면 한계 돌파 돌릴 수 있을 텐데. 박채기만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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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매판마다 한판 한판이 한판 한판이 결승전인데 전 한판에 절힘쓰보다는 잡겠죠 진짜 포켓몬 기술 다 쓰고나서 똥꼽이 하는 것 같아 차무가 잡혀야 되는 땅 아이씨 잡힌 잡네요 몸박 하나만 죽어라 다 해줄게 요가 때 제발 제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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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파괴가 막혀 불었네 그래도 못할지는 알 수 있네 아이씨 아이씨 절힘을 써야 딜을 넣는데 절힘 쓸 시간에 안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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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심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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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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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풍 들어가면은 저 이상한 건 들어와도 상관없어 상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포션이 있으니까 어지럽다. 잘못 올렸다. 아니야. 모범이라도 쓸까 부카를 쓸까 부카를 쓸까 짱마마 너가 너가 야 니들 방금 나왔는데 왜 또 나왔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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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벽이 오늘은 왜 이따 보냐고.. 아 잠깐만 진짜.. 아이! 진짜.. 그지가네.. 못바면 절대 안주네.. 안주네.. 아이고, 내 차무. 참호는 별로 필요 없긴 한데 바리케이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무감 가끔... 아닌데... 무감절심이긴 한데 이게 태울 수 있는 게 없어 까마귀 아자씨가 이놈한다 도둑을 좀 더 좋았다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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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슬더스다 슬더스하네 어쨌든 짱마마가 있기 때문에 버티면은 제가 이기긴 합니다 한타지 안녕 버티며 이기는데 버틸 수 있을란가 약간 애매긴 하네 너나의 것이다 들어오고 나니까 방어도 후달린다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물이다 쟤물 쟤물 포식재물? 재물 당연히 재물이지 말이라고 하네 뱀 꼬리 꼬리뱀 뱀 꼬리 도마뱀 저혈 돕고 저혈 돕고 저혈 돕고 저혈 돕고 그치 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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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지러움 중지 umm 중지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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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막당 하나씩 유령갑옷이 이렇게 운용하니까 되게 안좋다 육압 지금 쓰레기네 여럿 알이 나올 때 대비해서 집퀸치 가야겠다 뭔가 그 언제 줘요? 줄 생각은 있어? 어? 제거를 몇 장을 한거야 대체 대체로 대체 이 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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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악마의 영상 쓰니까 필요 없지 방란 일찍 나왔으면 방란 덱으로 갔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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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턴에 강타 파괴하면 잡겠지? 아니 대검 파괴 그냥 대검으로 잡네 아 저거 강화 엘리트 가서 죽을끼린데 쉽게 죽을끼린데 인지어는 뭐지? 죽을끼릅니다 뭐지? 그치? 키보드로 카드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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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호형은 참호같은 소리하네 진짜. 아이고 화상 5개 넣는 애 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키보드로 카드 선택을 했습니다. 키보드로 카드 선택을 했습니다. 키보드로 카드 선택을 했습니다. 화상스러웠나? 아 힘들다 힘들어. 키보드로 카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럴때 드로우 포션이나 이런게 좀 있었습니다. 키보드로 카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대검으로 잡겠네요. 도움내... 아닌데. 낡은 동전 대검 불 하나 더 나왔네. 혈안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악마의 형상 쓸 코스트 부족한데 어둠의 포옹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잇, 찬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턴에는 드로우 안 가려니까 갓 매력 날리자고요. 제가 죽는다고요. 남은 거 하나는 기모아서 대법 날린다니까. 아니면 절힘으로 잡된다니까. 타락. 미쳤어? 타락을 하자고? 먹고 지울까? 상정 나서 하나 지울 돈 정도는 있는데. 의심 극혐. 나 더 싫어. 나 더 싫어. 인상. 나 더 좋아. 나 더 싫어. 파가를 가게 된다. 더 쉬게 가자네 야야 그거 하지마라 아 육아 탔다 아 진짜 제 짜증나는게 뭐 때리지 못하겠네 아 무서워서 때리지 못하겠어 진짜 극혐 몹이다 의심 다소토니언 이거 광기 괜찮나 보이지 않아요? 되게 얇아서 향로? 향로를 살까 아니면은 거울을 살까 짱마화 두장도 해볼만한디 이재몰도 괜찮고 이마와도 괜찮고 이재몰 해도 이거 타워카드 털어서 피 채우면 되고 몸방 나부랭이 관심 없습니다 이제 이재몰 아니 악마의 영상이 있으니까 딜은 되죠 제물이 제일 나으려나? 이재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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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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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istics. 안녕. 1, 2, 3, 2, 3 방키입니다. 제물.. 제물 두 장이니까 좀 안 꼬이겠지? 진짜 좀.. 제발.. 상태 이상 없앨만한 거 없나? 얼마 없어.. 잠시만.. 집중.. 공기.. 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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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포션을 강요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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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해제 어차피 한 턴 방어고 45방어 정도는 올릴 수 있기 땀시에 차라리 기사회생이 상태 이상 쫙 빼주겠죠 근데 기사회생을 쓰면 전투체면이 좀 탈려나 광기로 0코스트 만들고 1호류를 올려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광기와는 안될 거 같아요 광기가 상관이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광기와는 Muayoi는 굴보라 광기와는 전투체면 지적이 있다면 광기와는 도움을 올려줍니다 광기와는 전투체면이 너무 많아요 광기의 주인공중 광기와는 전투체면이나 광기와는 전투체면이 진짜 많아 저거 다시 다시 올라와요 공격력 다음 버프 걸 때 다음 버프 걸까요? 버사피 방어력 다 달려가는데요 와 깜짝 놀랐네 아 아 아 아 아 푸쉬나 캐스였나 아닌데 포션 아까 쓰면 이번 턴에 저거 다 잡히는데 아 나 포션이 있어서 한 턴 더 살긴 사는구나 갓 포션이 아니 뭐야 이게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90방어 올려야 되는데. 아 모자라네. 캘리퍼스... 아니 모자란 게 이거 딜컷 때문에 모자라요. 한 턴에 200까지만 들어가서... 아 모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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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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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